그랬더니 뭐 아나운서 거기서 아 아까 그 유분함 그래서 향수 뿌린 유분함 향수 뿌린 유분함 그래서 그분도 당황을 하셨대요 제 번호라는 사실을 알고 아니 근데 말씀은 이렇게 어쩔결에 전화번호를 주셨다고 하지만 사전에 좀 더 철저하게 살펴보니까 조사를 아나운서의 검정고시 출신의 수제에 게다가 4대 보험 대지 4대 보험은 무슨 말이에요? 그 아나운서들이 다 TVS 아나운서들이 4대 보험 될 거 아니에요 뭘 이제 알을 줄 아세요 그래서 선택하신 거 아닙니까? 그 검색은 유분함이라고 알고 나서 그 검색을 한거죠 제가 그분에 대해서 너무 모르니까 검색을 했더니 어린거에요 거기서 이미 멘붕? 너무 나부려 어렸어? 몇 살이 어렸어요? 두 살이 어려요 거기서 이미 깜짝 놀랐죠 그때 뭔가 마음이 확 이렇게 아니요 전 절대 그렇지 않았어요 아 그래요? 그냥 어리기 때문에 저는 여태까지 제가 10년 내내 방송하면서 항상 했던 이상형에 대한 답변에 어리면 안 돼요를 얘기를 했었거든요 어리면 안 돼요? 대단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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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다 사랑했다 나 정말 대단하신 거예요 아이고 사랑했다 아 정말 어마어마한 거에요 어마어마한 거에요 어마어마한 거에요 굉장히 사랑하신 거에요 진짜 아니 근데 중요한 것은 어떻게 이 마음에 문을 열었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렇잖아요 아 저요? 스물스물 느끼게 행동들은 하더라구요. 예를 들면 제가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연애해야겠다는 생각을 전혀 못하고 있었거든요. 올해는 내가 무턱대고 이 일을 해결하는데 집중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아 나는 연애세포가 닫혀있다.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. 스스로. 그랬는데 어느 날부터 뭐 지방 다녀올 때도 보통 제가 차에 한 하루 나가면 10시간 넘게 차에 있잖아요. 근데 그럴 때마다 그 메신저로 심심하면 자기랑 이야기하고 놀자 뭐 이러더라구요. 저는 안심심하거든요. 저는 되게 잘 자거든요. 차에서. 노래 연습도 해야 되고 진짜 바쁘거든요. 차 안에서도 근데 심심하면 연락하라고 그래서 내 대답은 해놓고 연락을 안 했더니 심심하지 않더라도 뭐하고 있는지는 좀 자기한테 알려달라. 그래서 아. 요것 봐라. 요것 봐라. 요것 봐라. 쉽더라구요. 그랬는데 어느 날부터 목소리가 좋잖아요. 아나운서니까 밤마다 안녕하세요. 동영환입니다. 전화가 사람 정들어요. 전화를 해서 제가 책 읽는 걸 싫었거든요. 책을 두 페이지만 넘기면 꿈나라로 향해 있는데 사람이 책을 읽어야 된다고 그래서 밤마다 전화로 책을 읽어주더라구요. 이야아. 이야아. 야아. 우리 여성분들이 청각이 굉장히 약하거든요. 그렇죠. 그렇죠. 공성이 좋으니까 일단은 어? 하고 그리고 그 내용이 다 사랑 얘기인거에요. 어머 어머. 좀 생각나는 기절이 있습니까? 그건 제가 기억하는데 기억력이 없으시네요. 감정만 기억이 나요. 부럽고 그 책에 있는 그 사람들이 부럽고 그 사랑이 부럽고 심장이 어머 내가 심장이 뛰고 있었구나 를 느꼈어요. 갑자기 뭔가가 딱 깨있는 느낌이랄까? 닫혀있었다고 생각했던 내 연애 세포가 확 열리는 느낌. 네. 그랬어요. 그때부터 좀 마음을 열고 이야기를 듣기 시작했죠. 동영환씨가 저한테 다가오긴 했지만 제가 이런 표현을 죄송한데 제가 동영환씨한테 물들었던 것 같아요. 아! 이렇게 담겨진 건 떠낼 수 있잖아요.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물 들어있었어요. 아! 이야 표현이 아름답네. 왜냐하면 담겨진 건 건져내면 되는데 이게 물이 젖어있다는 거죠. 네. 찌꺼기 떠있는 거네요. 젖어있는 거야. 흠뻑 젖어있는 거야. 이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죠. 성격 따로 만났습니까? 따로도 물론 만났죠. 근데 그때는 뭐 그런 생각 전혀 없었고 술 한잔 사달라고 계속 그러더라고요. 아 그 동영환씨가요? 네. 근데 저는 아나운서이기 때문에 술을 안 마실 거라는 오! 천만히 마셨어. 정감을 했어요. 오! 천만히 마셨어. 그래서 내가 술 좋아한다라는 걸 여기저기서 듣고 괜히 술 먹자고 하는 건가? 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냥 한잔 해봐야 되겠다.